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하의종 행사가 열립니다. 벌써부터 인파가 북적인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천홍희 기자, 현재 충장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주 충장로 거리에는 연말을 보내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식당과 카페에 가득 찼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올해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 뒤 다가올 202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시간쯤 뒤면 5.18 민주광장에서 재하의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타종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올해 돌풍을 일으킨 광주의 표시감독 이정효 씨와 여성 최초 우수기관사로 선정된 김민지 씨 등 올 한 해를 빛낸 각계각층의 시민 19명이 참여합니다. 타종 행사에 앞서 밤 11시부터 드론 라이트쇼와 즉석 사진 찍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재하의종 행사에 6천여 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관 15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광주교통공사는 타종식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무등산에서는 기존의 군부대 차폐시설 공사로 통제됐던 서석대에서 인왕봉 구간이 내일 한시적으로 개방돼 시민들은 새해 첫날 무등산 정상부인 인왕봉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적위원은 영하 1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해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의 첫 해가 뜨는 시각은 광주 오전 7시 41분, 여수 7시 36분, 해남 7시 41분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충장로에서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